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합헌 여부에 대한 결정 선고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고 있는데 공수처법에 대한 결정 선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한 정치권 소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관련 이야기입니다. 조수진 의원, 오늘 이미 기사가 나왔죠. 고민정 의원에게 후궁에 빗댄 글 사과한다면서 이 글도 삭제를 했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 글을 SNS에 올렸는데 조수진 의원은 또 이 글 올린 것과 함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어제 1심 선거가 나왔습니다. 법정에 많은 기자들이 당연히 몰려갔겠죠. SNS 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몰려갔는데 조수진 의원, 의원직은 유죄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죄가 선고돼서 그런지 기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수진 의원, 의원직은 유죄할 수 있는 형이 선고돼서 그런지 기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장은 사퇴하려고요 지금 주장은 하단할 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에서 청소해 주세요. 아이고, 이게 저 범죄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장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어머니. 아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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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민주당이 사퇴하나 봐야겠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찾아보리겠습니다. 조서진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기자들에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사과하기는 했었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SBS 정하석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조수진 의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공수처법 합헌이다, 이런 취지로 헌법 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공수처는 일정대로, 예정대로 수순을 밟아가서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전 의원님? 이게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시내 의원들이 헌법사원을 제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생김으로 있어서 수사하는 작용에 있어서 뭔가 부작용이라든지 비효율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헌법에서 정한 어떤 국가 구성의 원리에는 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제 분명히 밝혀준 것 같고요. 실은 만약에 저게 공수처가 위원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었던 것. 또 군에서는 군검찰이 있고 군사법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보면. 군사경찰제도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계해서 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존의 합헌임을 전제로 해서 이게 수십 년간 건국 이래로 업무 처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 부분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생각하고는 달리 공수처가 위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법조인들 사이에 공수처가 그리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군사검사도 영장청구권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공수처 소속 검사도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검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위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권분립인데 공수처의 조직 체계 자체는 어쨌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행정부 산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감사원도 지금 돼 있고 물론 거기는 거기는 헌법 자체의 규정은 돼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거고요. 가령 또 국가정보원도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권 중에 대통령,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게 국무총리나 각 구체적인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권분립의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제기했던 3권 분립의 위의 문제, 또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또 다른 검찰이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계속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결정을 좀 늦췄을까. 특히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갖고 여야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보고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결정이 났더라면 오히려 여당에게도 명분도 속고 또 야당도 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모양새가 됐을 텐데 조금 늦게 발표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법 숙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으로 왔을 때 그러면 좀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좀 더 진보되고 나아간 방향으로 작동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아마 야당이 좀 보고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오늘 오후 5시에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그리고 공수처 초대 차장 인성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김진욱 처장 앞으로 공수처 출범 일정 인성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민주당 고민정 의원 관련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정하석 위원. 조수진 의원이 사과하고 해당 글도 삭제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후궁 발언이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고요. 고민정 의원 모욕죄로 지금 조수진 의원을 형사고소한 상태고요.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놓겠다고 그러고 지금 민주당은 또 당 국회 윤리위에 지금 계속까지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수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저의 비판이 애초에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애초에 취지와 달리 그다음 여성 의원으로서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 그다음 고민정 의원에게도 미안하다. 마지막에 이제 고민정 의원에 대한 사과의 뜻은 밝혔죠. 이게 보면 지금 모욕죄로 고소하고 국회에서도 지금 징계 논의가 이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좀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모욕죄가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마는 일단 뭐 불특정 다수가 SNS를 통해서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누가 모욕당했는지 이 부분도 뭐 조수진 의원이 사과했으니까 이제 다 알게 된 사실이고요. 다만 그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이게 이제 또 이제 모욕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거든요. 후궁이라는 발언이 얼마만큼 고민정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처음에 글에 올린 것처럼 국회의원들 사이의 다툼이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민영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수사 또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 고민정 의원이 고소장을 고소를 취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조수진 의원의 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내부 비판도 있었어요. 혹시 오늘 조수진 의원이 사과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뭐 의견을 좀 전달한 게 있습니까? 뭐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발언을 보면서 의도한 그 발언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뭐 흘려들을 수도 있었던 얘기였다. 그래서 저는 뭐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정 의원처럼 저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공개적인 항의나 이런 것과 또 좀 더 나간다면 국회 윤리위까지는 제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사, 민사상에 소송을 거는 것까지는 조금 더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좀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외국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 간의 이 말에서 유머, 풍자, 비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전을 가져오거나 하면서 또 때로는 아픈 곳을 유머스럽게 찌르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우리는 뭐 대통령을 향해서 조금만 풍자를 하게 되면 또 극렬 지지자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굉장히 많이 극한 대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정치에서 해악과 유머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마음이 각박한 것도 이유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조수진 의원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저는 두 분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일단 김연아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했다면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정치인들이 글 쓰고 말을 할 때 이 비유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구설수 논란이 비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새 각각의 성별과 관련된 유관할 수 있는 그런 비유는 일치 안 해야 하고요. 또 이게 후궁이라고 하는 게 옛날 봉건 시대의 잔재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적절하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싸움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상의 기관이고 그렇다면 아무리 이게 여야 간의 다툼이 있고 서로 간의 의견이 찰안하게 이렇게 경쟁하는 장이기는 아직도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태에서 상황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다툼 자체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저런 사고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어쨌든 간에 어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무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정하석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를 생활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하는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 이게 이제 재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게 취지인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수진 의원은 정치부 기자라고 재산 신고하는 방법 다 알겠느냐라고 이제 항변은 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죠. 어쨌든 뭐 80만 원인가요? 네, 80만 원 나왔죠. 의원 상실은 안 되는 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이번 판결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 같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아마 유사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재산 누락은 뭐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원직을 뺏을 정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그때 변명을 한 게 지금 몇 억대 통장이 누락이 됐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그걸 못 했다. 사실은 조금 적절한 이게 해명은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설화가 겹쳐서 만약에 검찰이 저게 양형 부당이라고 항소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또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조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또 본인도 자숙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다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산 신고할 때 처음에 출마를 내가 해야겠다, 출마 준비하고 그때 후보로서도 재산 등록하고 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또 그때 또 신고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누락한, 내가 재산이 이게 이게 있었는데 이걸 누락했다. 저는 재산이 많지 않은 의원들은 절대 착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재산이 많으면 착각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요. 재산, 우리가 보통 재산을 돈이나 집이나 이렇게 하나로 뭉터기로 갖고 있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각각의 주머니로 나눠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증권 조금, 채권 조금, 부동산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래전에 사둔 것들은 잊어버리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사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사서 받았거나 또 한 단계 건너가서 배우자의 뭐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오래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덩어리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다양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재산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 누락할 수 있다? 김민준 의원 의원은 그런 생각하세요? 이게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이제 그 부모님 재산 같은 경우, 그런데 부모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문중 재산 같은 경우는 또 내 앞으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지난번에 박범계 장관 청문회 할 때 저는 미스테리였던 게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신고를 했던 재산을.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면 이게 신고를 하고 나서 누락이 돼 있으면 이게 다시 연락이 오거든요. 공직자 재산심사처에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다고 확인하고 다시 보완 신고를 해달라고 오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들이 아차 하고 그냥 그때 보완 신고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누락됐다고 연락이 안 왔나 그 부분이 참 미스테리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재산 누락한 게. 저게 공소시효 안에만 발견이 됐다면 똑같이 조수진 의원처럼 80만 원 선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앞으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재산 신고 정말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초선 의원들은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선 의원이거나 공직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락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좀 감정 아닐까 싶어요, 정하석 의원. 재산을 누락한다,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누락할까 일반 월급 받고 사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아마 그 재산이 너무나 간단 명료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최근에 연말정산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간단하게요. 요즘은 또 국세청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재산 신고, 공직자 재산 신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세청이 문의를 내보면 혹시 그냥 국세청에서 전부 다 이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 이야기 정리하면서 민주당은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의 의원직 사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의 이 비판을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린다. 조수진 의원은 당사자에게 그리고 또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땅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조수진 의원 국회 윤리의 징계안이 제출됐는데 국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기구다라는 얘기까지 듣는데 민주당이 또 거기에 징계안을 제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하석 위원? 뭐 일단은 정치가 정치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만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무슨 어떤 망언 내지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 이런 게 있으면 뭐 한껏 공격하고 싶은 게 또 상대당의 정서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조금은 좀 품격과 정도를 좀 지켜가면서 싸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일반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도 이건 이제 뭐 외부 인사들로 구성을 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기구였단 말이죠. 실제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징계를 받은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효성을 만들겠다고 해서 윤리위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선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실효성을 더 떨어뜨린 것 같아요. 민간 자문위원회 자체가 똑같이 양당이 대리존으로 돼서 아예 그 자문위원회 자체가 안 열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윤리위원회가 아예 더 열리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위원회 자체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아예 그 윤리위 자체를 정말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구성한다든지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 사과하고 글도 삭제를 했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은 민영사상 조치에 취하겠다. 민주당 국회 윤리위원회에 조수진 의원을 제소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 윤리위원회에 조수진 의원은 민영사상 조치에 취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 윤리위원회에 조수진 의원은 민영사상 조치에 취하실 수 있습니다. arian 사과 공통, 여부 회과 leaving 고백 고 Irnv Del 가 affecting 성인은 민영사상 조치에 취하илось 오늘allas